쟤는 왜 쟤가 알아서 물러나면서 들어가? 불 붙었나? 저분도 지금 시체 하나 들고 온 거죠. 그죠. 불이었죠. 시체를 넣어두면 이제 시체먹는 애들이 쫓아와서 이 안에서 결주를 하는 거겠죠. 고생 입구 막아버리고 진짜 아이디어 좋다. 좀비 언제 와. 아 나 굶어 죽겠네. 좀비 빨리 와라. 아 나 굶어 죽겠네. 와라. 내려와서 내 시체도 좀 버리고 와야 되겠어. 여기 버리고 여기 버리고 어우 다행이다. 넘어가는 줄 알았네요. 진짜 지어놓은 구조가 무인도에서 이렇게 짓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졌어. 다행이다. 여기 뭐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. 어 콜라님 들어왔네요. 여기 콜라님한테 들어와 계시네. 누구는 언제 또 가져오셨대. 아 아 나 이거 뭐 토끼라도 못 구워야 될 것 같은데. 여기 아까 덫이 있는 것 같았어. 그 덫으로 내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. 아 여기 어디에 또 그 폭탄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걷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. 먹을 거 없나. 아 아 나무 한 게 없으니까 나무 그 점액? 나무 수액? 그게 없네요.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식량이 될만한 게 없어. 으 봉뽀님 안녕하세요 콧송님 반갑습니다 어우 여기 진짜 잘졌네요 돌돌하게 쌓아놓고 근데 토끼가 없어 토끼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되나 버섯 어 좋네 먹어도 되네 이거 아이씨 뭐야 어디 어디 콜라님 화살은 또 언제 만들었대 저분 하여튼 빨로 콜라님이 콜라님 콜라님 제가 구해준 거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는 동생이 당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콜로세움 만드는 중이거든요 넣을 식인종이 필요해요 콜라님 저 안에 시체를 넣으면 식인종이 먹으러 들어가나요 콜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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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가 않아요 어이 오 야야야야야 쟤네 거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야 아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? 싸우면서 아 봉크님 나가시는데 인사 못드렸네 시체를 유인하는게 아니라 이러면서 살살 약올리면서 데리고 들어오네요 그 사이에 이 나무는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게 다 완성되어있죠 통나무 하나만 넣으면 되게 오 기발하다 나도 다음에 이런거 만들어봐야되겠다 야 집어넣기 되게 어렵구나 집어넣기 되게 어렵구나 콜라님 이거 왜 하시는거지? 아 이거 하나 집어넣는거 보고싶은데? 아 굶어죽을거같애 내 버섯 그 널려있던 나의 버섯들 어디갔지? 먹을 수 있는게 버섯밖에 없어 그렇지 버섯 약초구 버섯 버섯 버섯이 없어 버섯이 어 너 멀리 나온거같은데? 아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자꾸 화면에서 나가요 초콜릿사냥님 안녕하세요 버섯 아니구나 아 배고픈게 이제 왜이리 빨리 달지? 아 배고픈 게이지 왜이리 빨리 달지? 다시warming 저, 그거 부수시면 안 돼요. 다, 다, 빨리, 빨리 다 세우세요. 빨리 들어와. 왜 안 들어와? ESC 눌렀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긴 하는데요. 마우스 커서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건. 지금 녹화 뜨고 있어가지고. 어우 콜라님. 저, 엄청 적극적으로 해주신데. 콜라님 부순나? 이거 또 누가 만들었다 부숴다 이래. 부수면 나무가 전부 다 원상태로 나오나봐요. 먹을 게 없나? 좀비 오는 것도 봐야 되는데. 아, 콜라님이 부수고 다시 지은 거예요? 굶어 죽겠다. 이거는 무슨 트랩. 아, 죄송합니다.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트랩이야? 어우, 죄송합니다. 아, TCTOT님 안녕하세요. 어우, 깜짝이야. 아, 나 약도 없는데. 부비 트랩 설치해놓은 걸 처음 봤어요. 아, 콜라님. 아, 너무 놀랬다. 기겁하는 줄 알았네요. 보트야, 보트? 아, 보트에도 이렇게 밧줄이 있구나. 꼬챙이도 있고. 아니, 꼬챙이가 아니네. 꼬챙이 없나? 아, 물고기 안 보이지. 아, 나 뭐 먹어야 되는데. 그쵸, 저분들 욕하겠죠. 부비 트랩 폭탄 1회용인데 제가 계속 부수고 당겨서. 아까는 그게 부비 트랩 보지도 못했고 그냥 하나 부셨고요. 이번에는 어, 이게 뭐지 하면서 쓱 건드렸는데 터지네요. 이제 부비 트랩 뭔지 알아요. 이게 부비 트랩이죠. 아, 버섯. 아, 나 채식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. 근데 겜 속에서도 채식을 하네요. 약초. 저는 지금 이 멀티방에서 민폐죠. 나무 캐는 건 하지도 않고선 와가지고 부비 트랩이나 터트리고 당기고. 아, 어디 의자 없나? 의자. 아, 이분들은 의자도 안 만들어. 바라는 것도 많죠. 근데 뭐 제가. 아, 벗어 다녀왔어. 저 허얀 거 벗어 다녀왔어. 그치 같은 불. 가뜩이나 피 없는데. 어어, 부비 트랩. 의자가 어디 있지? 여기 의자. 아, 나 이거 어떡하지? 피 완전 없는데? 아, 물고기라도 잡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겠는데. 호스트 아니면 물고기가 안 보여가지고요. 와, 진짜 건물 잘 찢는다 얘네. 이 사람들. 뚜껑 닫힌 거 없나? 나무 좀 해다 줄까? 이 팀에 나도 도움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아, 여행 가방 털어버려. 여행 가방이. 아까 치킨 종말이 몇 개 있었는데. 이젠 됐을라나? 여기 가서 뭐 천도 좀 훔쳐오고요. 리젠 됐네 벌써. 좋네. 약품도 하나 얻었고. 어허. 좋았어. 여기 천도 좀 훔쳐가야 되는데. 천이 없나? 예, 토템도 하나 부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도 뭐가 있네. 이야, 이분들 배짱. 이야, 이 배짱. 기가 막힌 데? 뛰어내려. 아, 줄이 있네. 아 이걸로 이제 막혀가지고 이게 최근에 막혀가지고 이런 기둥 아래로 못 지나가더라구요 나 또 뭐 불 불어올만나? 불 지었냐? 아이씨 낑겼어 아이씨 위험한데 이 동네 천천천 잃어버린 활을 다시 만들자고 얘네 슬슬 빨래 걸었는데가 나올텐데 천천은 리젠이 안되네요 아 마우스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 천이 없어 천이 아 나 화살 쓰고 싶은데 로프는 있어요 콜라님 지금 천이 없어요 천이 로프는 되게 많아요 아 먹을 것도 없고 어 여기도 뭔가 지으시네 이거는 뭐죠 뭔데 지으시지 콜로세염을 점점 이상한 좀 특이하게 강화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아 아 이번엔 더 올라나 아 아 아 아 아 아